안녕하십니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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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언니 왜 박수를 안치고 그래요 어? 박수 안치어 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박수를 치셨는데 우리 언니만 안치셨어 근데 어머니 어젯밤에 사랑방에서 뭔 일 있었쥬 아아 애가 또 온다고 웃는거 봐 아아 얼굴 빼게 해주고 그쵸? 다 맞죠 맞죠 그쵸?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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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너 오늘 완전히 그냥 똥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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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젯밤에 사랑방에서 뭐했어? 위 잡았지? 그쵸? 위 잡아서 뭐 어떻게 고구마한테 커졌었어? 에이 참가로 고구마 너 똥내넘색 우리집까지 싹èt 나든지 가만있어 봐 근데 우리 올라갈YU 울고풀고 난리가 났네 이거 참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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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히기 올다가 성질이 지랄같아ash 엉마랐마 template 응 언니 근데 난 언니 아니여 우리 언니는 저기 새우저 팔려갔어 이렇게 물동이 다 새우젓이고서 6남매 먹여 살리려고 새우젓 팔러 갔거든요. 근데 야는 우리 어머니가 47배 낳은 막등이오고 근데 아휴 난 젖도 안나오고 그랬는데 야를 맡겨놓고 가서 큰일났어. 가만있어봐 어머니 젖좀 줘봐 우리 얼라 울어서 어떡해. 아휴 어머니도 줘봐 젖좀. 가만있어봐 우리 얼라 빨리 젖좀 줘봐요. 안나오면 젖혀요. 가만있어봐. 근데 야가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가만히 보니께 우리 언니들 다 유통기한이 지났어. 그래가지고 안먹는디야. 삐린내나서 안먹는디야. 그럼 어떡해. 그냥 야 덜고 어떻게 살살 닮는다면 어떡해. 노래라도 한 곡도 해야죠. 그쵸. 우리 언니들 자 오늘 갓서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바탕 팍팍 눌러주고 팍팍 뚫어져야지 운수벤툼 하는거요. 그쥬? 맞쥬? 맞은 박수! 아 박수들이란 짜장면은 그게 아니야. 고지마라도 하죠. 고지마라도 해줘. 고지마라도. 조금만 기다려봐요. 제가 요 반주하는 사람을 안되고 다녀가지고. 그냥 아직은 웬만큼밖에 못벌어서 반주자를 못되고 다녀. 반주자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돈 좀 벌으면 반주자 되고 다니면서 안끝.